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이에요. 근데 비문법적인 표현이라지만 재밌는 거예요. says you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주어가 you인데 says you. 우리말에는 정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말이고 you는 I believe you. 그러면 난 네 말 믿는다는 거죠. I believe you. 그건 네 말 네 생각이고 그런 뜻이에요. so you say. 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넌 그렇게 말하겠지. 뭐 이런 식이라면 문법적인 표현이겠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읽어보기로 하는데 문제를 보죠.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고 한번 내려가서 해보죠. 문제를 쭉 보시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뭐 비문법적이나 넘버2에서는 라임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라임이라는 건 운이에요. 압운 또는 뭐 가군 뭐 이럴 때의 운이에요. 가군이란 발각자죠. 다리각자. 뭐 영어로 하면 푸트 라임이라고 할 거예요. 가군을 맞추다. 밑에 부분을 맞추는 거죠. 여기 후. 뒷부분이 후. 미. 유.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죠. 가군을 맞추는 거예요. 요런 거에 가군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먼저 볼까요. 칸은 인디스피트 블립. 확실히 분쟁의 여지가 없으니까. 더 베이스볼 팀. 베이스볼 팀. 카디널스가 최고예요. 홍간조라는 뜻도 있죠. 추기영이라는 뜻도 있고. 그랬더니. 세수유 누가 그래. 세수미. 내가 그러지. 그랬더니. 세수유. 그건 네 말이고. 이런 거예요. 뭐 세수유를 쓰기도 하죠. 자. 위퀴로 올라가죠. 아이디든 킬러. 죽이지 않았어요라고 리처가 말한 거죠. 그랬더니. 세수유. 그건 네 생각이고. 알라카. 난 그녀의 좋아했어. 유아 브레이킹 마이 하트. 내 마음을 부수는구만. 아이고. 가슴 비워지는구만 이거. 뭐. 이랬겠죠. And you know, I didn't stay at the Metropole, 빈 폴이 아니고, Metropole 호텔에 덜을 붙였으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덜을 붙이는 거예요. 어젯밤에 Metropole 호텔에 머물지 않았어요. Which is why you don't go there. 그래서 너 걔를 거기다가 던져놓았구만. 그리고 I'm not left. 왼손잡이도 아니야. 뭐 I don't follow.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Tell Bell Antonio to talk to your medical examiner. 검시관에게, Bell Antonio에게 말해 검시관에게 얘기 보라고. We'll find you, 에머슨이 형사겠죠? We'll find you. 찾을게요. 너 찾을게요. You want, 못할게요. Nobody ever has before니까 has PP 생략이 된 거죠. 전에도 그 누구도 찾으려고 해도 찾은 적이 없어.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쭉 내려가죠. Break once heart는 가슴을 아프게 하던데 가슴이 미어지다. 미어지다라는 표현은 찢어질 듯이 심한 고통이나 슬픔을 느낀 것을 미어지다 그래요. 가슴 아프게 하다보다는 허우, 가슴 미어지는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죠. Says you, 속옥을 했고 설마 정말이야. 이렇게 우리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바꿨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That's only your opinion. 네 의견이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거. 불신을 얘기할 때 회화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So you say.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 That's what you say. 그건 네가 말하는 것이고. 이건 문법적인 표현인데. Says you는 비문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압은 여기서는 푸드라임이었겠지만 가군. 압은의 일종인 거죠. Says me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There's no way we're able to sell all of this. 이 초콜릿바 다 못 팔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Says you. 그건 네 생각이고. I'm already about half. 거의 반쯤은 내 물건들. 수닥이니까 물건들은 거의 통과했어. 팔았어. 이런 거죠. No one is going to want to buy something like it. 그딴 거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I think it looks pretty. 아주 재미있을게요. 이 책 재미있어. 왜 안 사. 뭐 이런 거죠. 허. 그건 난생생 아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잘 이해되시겠죠. 비문법적인 표현인데도 그냥 한번 알아둬야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